루시우라는 뜻이잖아 루시우라는 뜻이잖아 루시우라는 선수도 유명한데? 근데 저희 말은 류시우라는 뜻이예요 류시우 자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빨리 가봅시다 여기 어디까지 했었죠? 24회에서 여기 좀 하나 끝났죠? 네 혹시요? 거기서부터 하면 될 것 같은데 거기서부터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마 안탈티카까지 한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자 4000 years people were unable to explain it 동사 다 체크했냐 얘들아? 네 다 옮겨 적었네? 맞어 안 한 사람도 있죠? 그냥 얘기할게요 동사 뭡니까? 다음 사람 월 월죠? 거기다 V 체크하시면 되겠고 자 1000은 천인데 S가 붙었으니까 수천 하면 되겠죠?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자 were unable to 해서 어떻게 할까요? 못 할 수 없거든요 그렇지 원래 우리 be able to 하면 can이죠? 그죠? 근데 unable에 un을 붙였으니까 반대말이 되는 거야 알겠죠? couldn't 의미가 됩니다 할 수 없었다 그것을 설명할 수 없다 그것은 우리 저번에 배웠던 눈이 무슨 색인 거? 핑크색인 거를 설명할 수 없다 하나만 더 할게요 Finally, a scientist discovered its cause Thai radish algae 마침내 한 과학자가 its cause 일단 cause는 여기서 명사입니다 원인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의 원인을 발견했는데 짝대기 그건 뭐냐면 아주 작은 빨간 대조류였다 조류였다는 거죠? 오케이, 그럼 가봅시다 우리 구유자원 이재원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지?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지?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지? 이건 알 수 없지? 참 알 수 없지? 이건 알 수 없지? 알 수 없지? 성우가Z 좀 알려줘야죠 알 수 없지? 아무리 알 수 없지 으랄밍 오 específic 이 알 수 없지? 그리고 That includes freezing temperature, and the presence of the world. 자 그리고 여기 좀 advanced만이니까 That 앞에서 잘랐죠? 괄호를 묶읍시다. That부터 어디까지? 문장 끝까지 묶고 That을 어디로 화살표? Conditions. 그럼 이거 뭐가 되는 거야? 관계대명사절이 되는 거죠? 해석을 앞에 있는 단어는? 그렇게 가는 거지요? 그 다음 동사 어디니? 체인들과 인클루이드에요. 접속사는 되시고요. 그쵸? 봐봅시다. 이 하...하...하 긍식물은? 어? 아냐아냐. 하금... 하긍식물이라는 뜻이 아니고 조류가 물속에 새는 설명이야. 조리야 해줘야 해요. 그 조리는... 물의 존재와 어느... 뒤로 가지 말고. 아 잠깐만요. 앞에서부터 하기로 했잖아. 뭐 하는 경향이 있다. 음? 두 블룸이라고 제가... 상황 안에... 나타나는... 부금이 뭐야 부금? 피다. 나타나다. 꽃을 펴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컨디션은 조건들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러한 조건들 안에서 확 펴고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거지. 그 다음 그 대수 그 조건들을 설명해 줄 거야. 그죠? 그 조건들이... 어는 비용과... 그리고... 물의... 존재? 존재를 포함한다는 거죠? 얘들아 그럼 Freezing temperature를 어떻게 해석해줄까? Freezing temperature. 그죠? 어는 온도니까. 그죠? 얼음이 어는 온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얼음이 얼어요? 얼음이 몇 도에 얼어요? 0. 0도에 얼은 거죠. 그죠? Freezing temperature 하면은 0도 이하를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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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있는, Big active, 서로 С'을. 두개에요. 오케이? 네. 성공해서. 일 Bueno 수박근 수박근 Hawkers 발생한다 어디에서 인 산대 근데 마운틴하면 살인데 얘들아 마운틴 랜드 있으니까 산맥이라고 하면 되겠죠 산맥들 밑에 나와있어요 산맥들과 산맥들과 다른 곳에서 나타난다 그 다음 덩어리 그 장소는 어느 장소야? 빙하가 있는 빙하가 존재하는 장소죠 오케이 빨간색을 넣어놓으니까 지금 좀 어렵네 좀 어려워? 재혼이가 저렇게 해석 높이니까 처음 보는데 재혼이가 빨간색 들어온지 얼마 안됐었어 재혼이가 빨간색 들어온지 얼마 안됐었어 어려워졌는데 자 그냥 감히 When the sun begins to melt snow in your spring the energy begins to blow rapidly in snow 동사 어디 어디 Begins 둘 다 비긴이네요 해가 뜨기 해가 뜰 때 해가 뜰 때 녹기 시작할 때 근데 여기서는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눈이 녹기 시작할 때 녹기가 아니고 녹이다라고 해석하는게 좀 더 낫겠죠? 해가 눈을 녹이기 시작할 때 언제? 일은 뭐야 조류들은 시작한다 나타나기 어떻게? 빨리 눈에서 일단 여기서 우리 목적어랑 보호 표시를 해볼건데요 일단 비긴스 다음에 밑줄 한번 쳐봐요 그거는 O일까 C일까? C? 아 O 이거 O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는거랑 좀 달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O랑 C를 표시했던거는 지금까지 그냥 단순한 하나의 명사나 형용사밖에 없었죠? 근데 이거는 형태가 지금 어떻게 생겼어요? 투부정사예요 투부정사도 얘들아 목적어될 수 있다 해석이 뭐라고 된다면? 을름이라고 된다고요 녹이기를 시작한다 말도 안 돼 되죠? 그 다음 두번째 비긴 다음에도 투브 밑줄 쳐봐 이것도 해서 어떻게 돼? 피기를 나타나기를 시작한다죠 그래서 포인트 하나 더 접을게요 비긴이라는 동사가 어떤 형태의 목적을 가질 수 있는지 비긴하면 시작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냥 비긴 더 쇼 비긴 더 클래스에서 단순히 이렇게 명사를 목적으로 취할 수도 있지만 얘는 동사의 형태를 비슷한 거를 목적으로 취할 수 있어 근데 얘는 우리 학원에서만 쓰는 용어가 있는데 얘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불 목 취라고 할 겁니다 이게 뭐의 줄임말이죠? 둘 다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예요 그래서 뭐랑 뭐를 목적으로 취하냐면 초보정사와 ing ing 를 둘 다 목적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동사가 몇 개 있어요 별로 없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외우기 쉽고 진짜 쉽습니다 알려줄게요 아마 배웠을 수도 있어요 문법 시간에 이거는 하나의 러브 스토리 외웁니다 러브 스토리 그래서 너무 예뻐가지고 그 사람을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아 난 그 사람이 좋아 어? 그죠? 그 사람이 좋아요 그러다가 마음이 너무 커졌어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바람이 나와 뭐 바람이 나와 환장이나 누군가를 좋아하다가 마음이 커져서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오케이? 그리고 그 마음이 너무 계속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사람을 내 인생에서 가장 선호하게 됐죠 그래 그래 근데 이게 너무 오래되니까 이 사람이 좀 권태기가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권태기요? 싫어졌어요 싫어진거야 그죠? 이러한 러브 스토리 오케이?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을 시작하고 그 사람을 계속하다가 그 사람을 제일 선호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싫어하게 된거에요 자 이게 바로 둘몸치 공감거 커플지요? 편드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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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읍시다 러브 스토리도 써요 이거 써야죠 이게 더 핵심사네 말차 러브 스토리 러브 스토리 러브 스토리 아 이걸로 외우면 된다는거지 흠흠 별풀같을 수 있어 네 지하니 이거 들어봤지? 네 언제 들을거지 들어봤어? 지하니는 GNS 고인물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내용을 들어봤을거에요 거의 다 써도 봤어 그래서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을 시작하고 그것을 계속하고 결국 제일 선호하다가 싫어한다 얘네들이 다 모두 투와 ING를 둘 다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 둘목취 동사들 그리고 중요한건 얘네는 투가 오든지 ING가 오든 간에 의미 변화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른 둘목취를 배우면 얘네들은 의미 변화가 있는 둘목시도 여러분들 배울거에요 Remember Forget Regret Try Mean 이런 단어를 배울건데 얘네들은 의미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우리 본문에 나와있는 지금 투구정사들 다 뭘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에요? ING로 바꿔도 의미가 똑같다는 얘기에요 Blooming OK? 네 To melt 말고 To bloom 말고 Blooming 해도 의미가 똑같습니다 대체 여러분들 슬슬 이런거 배워야죠 응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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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끄러 시끄러 너는 운동 좀 해야겠어 체력이 너무 높아 지원아 자 그 다음에 지안이 했나요? 아니요 지안이 차례지 This color is the color 어머나 이 눈에 여기서 동사는 특이하게 해줘요 Color죠 진짜 특이하죠? 네 색다리 뭐 뭐하게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분홍색 해보자 해서 이것이 이것이 눈을 분홍색으로 만든다 색으로 만든다 하나 더 색으로 만든다 아마 이쁘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 오케이 퍼펙트 정호 자르고 위치 앞에 자르고 위치 위치절은 예를 들어 반개절이죠 가로로 묶어볼까요 재원아 너무 때리지마 동사 동사 어디있니? 없 아니야 makes observe 동사로 체크하는 사람 있는데 아니에요 이거 엉덩이야 우영식 보어 자리야 그래서 absorb 이제다 C라고 적어놔 이게 보어 아닙니다 동사 아닙니다 보어입니다 또 speed speed up 눈이 또 동사죠 속도 고개 쳐먹고 있는거 눈 너무나 빠지고 속이 시키고 걱정되는 자 에스케보장 스카님의 핑크색 이 색깔 색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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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있습니다 뭐를 이 그것을 뭐하도록 햇빛이 더 흡수하도록 그렇죠 더 많은 흡수하도록 그리고 그것은 뭐였지 그것은 빙하가 빙하의 빙하의 melting process 녹는 과정 과정을 먼저 speed up 빠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éc 오케이 3호 김화 김화 번역 아직 안 끝났어 예 예 승부가 아직 안 끝났어 예 응 ages 점심 힍 대피니티 대피니티 네 우리 동사는 뭐에요? Threatens 하고 Ease 입니다. 해석 한번 해보죠. 고려하는 것? 뭐를 고려하면? 빠르게 인하가 녹는 것? 것이? 지구의 삶을 위협한다? 삶은 생명이겠죠. 생명을 위협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뭐가 아니다? 우리의 친구가 아니다. 자, consider that issue. 이것은 중요한 거 하나 나왔네요. consider that consider that 주어동사 이렇게 시작하면 해석을 그냥 뭐뭐를 고려하면 이 문장은 이렇게 생겼어요. If I consider that something something 이런 문장이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분사구문이라고 배웠어요? 안 배웠죠? 분사구문이라고 배우면 지우고 지우고 ing에서 만드는 구조에요. 뭔 개소리지 하겠지만 나중에 가면 한번 미친듯이 배울 겁니다. 그러한 분사구문으로 만들어진 어떻게 고려하면 이라는 표현이 굳어진 거예요. 너무 많이 쓰이니까 회화체도 진짜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 그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러이러한 것 같아요.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렇죠? 학교 거리를 고려해보면 아, 내가 구암 중에 괜히 만나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다. 자, 정답 체크합시다. 자, 1번의 답은 1번 1번 2번은 3번 3번은 4번 4번은 4번은 2번째는 글라셔, 스피가 들어갑니다. 4번에 첫번째 거 아우 해줘줘가지고 알겠습니다. 오늘 10번 만드는 것들은 좀 시간이 걸려갖고 진도는 일단 여기까지 나가고 그러면 우리 저기 뭐야 리뷰 테스트는 아직 안 큰 거죠? 네 숙제를 지한이는 숙제 없어요. 왜냐면 다음 주부터 얘는 바로 내신 들어가기 때문에 우와 화참다. 우유롭다. 다음 주부터 바이바이 지한이는 내신 들어가니까 이제 리딩하고 문법하고 듣기는 잠깐 오우사 오 오마이갓 해피할까요? 아니 아니 저 문법 숙제 안 내주세요? 저 엄마요 문법 숙제 내주셨어요? 네 지한이? 다음 주부터 내신 들어간다고 얘기 안 들었어? 얘기 안 들었어? 얘기 안 했어요. 그러면 안 해도 될 거야. 아니요. 어 숙제 없다?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다음 주에도 얘 안 오는다. 그래도 지금은 숙제 없잖아. 자 우리 지금 보길래 수업 없다. 와 한 번 나오지 마세요. 한 번은 나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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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세 번 그다음에 28 29페이지 리뷰테스트 풀이하시고 그 다음에 32페이지 해석지 동사체크 해석 당허뜻 정의하시고 33페이지 풀이 특히 숙제는 받았나요? 네 여기다가 가빈이는 가빈 추가로 아니 목요랑 숙제 아니 이제 목요랑 숙제 없지? 네 없어요 가빈이는 여기까지 엔드아 잠도 안가있으면 쌤이 이거 뽑아올게요 잠깐만 앉아있어 숙제 없거든 내신 희망이 쫄깃 야 니네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